한국역성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으로 인해 신선미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여성과학자위원회인데요. 위원장님은 손소영 교수님 연세대학교의 산업공학과 교수님이시고요. 그 밖의 위원님으로 김상권 교수님, 백성희 교수님, 부하령 교수님, 이성주 교수님 이렇게 참여하시고 이분들은 모두 과학자들이시죠. 그리고 저는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저희 주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성과학자 활용방안인데 과학자분들이 본인들의 얘기이긴 하지만 본인들이 연구를 하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제가 같이 참여해서 대표 지피를 했습니다. 우리 연구 목적은 인구 감소시대의 과학기술인력의 규모와 질적 수준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가 고경력자를 활용하는 방법,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는 것인데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는 정책에 관해서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정부가 추진을 해왔고요. 그동안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은 주로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보다 많이 이공계 분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주로 많이 했고 그 후로 영역을 좀 더 확장하면서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정책들도, 재직자를 위한 정책들도 하고 경력단절된 여성과학자들을 위한 정책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최근에는 산업계에 근무하시는 여성과학자들을 위한 정책으로도 정책이 확산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경력자들에 대한 연구는 아주 일천하다고 할 수 있고 여성에 관한 고경력자 연구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고경력자 연구, 고경력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초반서부터 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정책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작은 글씨로 다 항목별로 정리를 하면 한 20개 가까이 그래서 한 한 페이지 이상 나오는 리스트가 있습니다만 포괄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경력자들은 남성분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그런 필요나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해서 이제 이제 여성과학자들도 퇴직에 임박하셔서 이제 퇴직으로 나오고 계시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잡아서 이슈 리페터를 쓰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래프야 선생님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시피 우리나라 임부가 이렇게 변한다 이런 거고 이공계 대학의 입학자 수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전체적인 과학의 인력의 공급 자체가 부족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 문제는 여성과학기술인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에 관한 정책을 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는가를 일단 파악을 하고 그분들의 인적 특성을 파악해야 적합한 정책을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사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은 퇴직 후에 어떤 삶을 원하는가 정책 대상이 원하는 바와 전혀 다른 정책을 할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검토를 해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연구 결과로 인구 규모와 특성을 보시면요. 자료는 지역별 고용조사라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했는데 다른 선행연구에서보다는 조금 더 고경력자의 규모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조건을 굉장히 세밀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분들을 세워보니까 총 35만 명 정도 되시고 여성의 경우에는 7만 9천 명이 되시는데 그중에 7만 3천 명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과학기술 직종에 근무하시기보다는 연관 직종 특히 보건 쪽에 인력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계시고요. 7만 2천이 보건 의료직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인력 그리고 고급과학기술인력 얘기를 할 때 과학기술 직종에 근무하고 계시는 여성분들은 약 6천 명 정도로 추산이 됐습니다. 여기 계산하는 방법은 참고로 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산업 전체를 다 통틀어서 저희가 이제 지역별 고용조사로 아까 셈을 한 거고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는 엔지니어들도 있고 전문대나 대학 졸업해서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숙련도가 높고 퇴직인력 고경력자를 활용하는 필요성이 높은 분야 특히 이제 연구개발 쪽은 박사나 석사를 받고도 상당한 기간의 숙련 기간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연구개발 인력 쪽에서는 집중적으로 고기를 파고 들었을 때는 몇 명이나 고경력자가 있는가 이거를 조사를 했는데요. 이것은 선행연구에서도 퇴직에 임박한 사람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연령대로 계산을 대부분 하시고 있고 막 퇴직하신 분도 고경력자에 포함이 됩니다. 퇴직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도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분들은 셈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연구도 그냥 퇴직에 임박한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를 셈을 하고 있어서 우리도 50세 이상에 얼마나 많은 분이 60세 이상에는 얼마나 많은 분이 있는가를 계산했는데 50세 이상으로는 약 만 명 정도 여기에는 밑에 조사기관에 보시면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영리 연구기관 같은 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구개발 활동 조사에 응답해 준 연구원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분포를 보시면 남성들은 50세 이상 보시면 기업이 62%를 차지할 정도로 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성분들은 대학이 60%로 훨씬 대학 비중이 높고 60세 이상으로 해도 남성은 대학이나 기업의 반반 정도씩 이렇게 적당히 나눠 계시는데 여성들은 대학에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기업에 진출하신 예전에 퇴직에 임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업에 진출하신 분들이 그만큼 적은 거죠.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살펴보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일단 첫 번째는 취미 여행 여가활동이세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약 40% 여자분들도 43% 정도가 이걸 선택하셨고 생계형 취업이나 비생계형 취업이든 창업이든 이런 거를 희망하시는 여성들은 33.6%니까 3분의 1 정도 되시는 거죠. 나머지 분들은 사실 계속 일하실 의사가 별로 없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경력자들을 활용해야 된다는데 이 활용은 사실 보수가 주어지는 활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 대상자들의 수요와 상당히 거리감이 있죠.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러면 퇴직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뭔가를 조사했을 때 저희가 이제 조사 대상 인원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366명이고요. 이분들은 본인의 경력이 경력 발전의 인생에 전 인생에 걸쳐서 경력 발전의 최고점에 이른 후에 이제 하강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고 응답하시면서 퇴직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에 응답을 하신 거거든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래서 그중에 이제 98명이 여성분들인데 은퇴 후에 인생설계 심리상담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24%.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된 프로그램에 하고 싶다는 분들이 29%. 남성도 비슷합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했던 그 직업 경력하고 재취업이나 경력 전환했을 때 하고 싶은 것과의 그 분야에 유사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느냐를 여쭤보면 아까 이제 계속 하고 싶다는 분은 한 3분의 1 정도 됐었잖아요. 그분들 중에 여성분들은 약 절반 55% 정도는 같은 분야 혹은 활용하겠다는 분은 25%. 그러면 두 개 합하면 약 80%니까 아까 3분의 1 정도 33%에서 또 곱하기 5분의 4 정도만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만 이제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에 계속 더 활동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여성은 다른 분야에 전혀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분이 남성보다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이유도 살펴봤는데 남성분들은 경제적인 이유나 현재의 경력 유지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포션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성분들은 건강이나 활동성 유지하고자 하는 데 관심이 높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사 결과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규모 면에서 여성들이 아까 보시면 많아야 만 명에서 6천 명 현재로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많이 또 증가하겠죠 조금 이렇게 증가할 추세는 좀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 3분의 1 정도만 현재 아무 정책이 투입이 안 됐을 때 나는 계속 활동하고 싶다.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활동을 하시게 하려면 그 니즈와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정책이 상당히 적극적이어야 돼. 이분들을 끌어다닐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 제안해 보시면 저희가 8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정년 후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방법 아까 설문지 조사에 나온 것 같은 진로 설계, 경력 개발 관련된 거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홍보, 기타 등등 이런 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지금 학교에 따라서는 이렇게 연장해 주고 있는 학교도 사립학교는 있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인건비를 세구로 투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연구비를 가져오시면 그 연구비에 기반해서 계속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은 해주자. 이런 의미이고요. 두 번째 정년 65세 복귀는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3번은 아까 질문지 조사에 나왔던 많은 분들이 가장 희망하는 프로그램이었고요. 경력 개발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이 활동하고 싶은 사람 많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을 활동하는 쪽으로 유입하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04번은 지금 현재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에서 WBG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소수 계십니다. 이분들을 보다 더 확대하고 특히 이제 유입 이 공계를 유입하는 신규 인력 유입에 이분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경력을 유지하고 고경력자들이 계속 활동하는 도록 후배 고경력자들을 코칭하는 데에도 이분들이 투입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런 신규 사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는 우수 사례 나도 이런 모델을 따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발굴해서 조직적으로 확산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이 활용 가능한 스텝 사이언티스트 약간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도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여기는 고경력 과학기술인 정책을 지금 여러 기관들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성들이 굉장히 소수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정책을 하려면 이미 하고 계시는 그런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기에 얼마나 참여하시고 왜 참여 못하시고 이런 걸 캐치해서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좀 더 정책을 세밀하게 하려면 현재의 데이터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심화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